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란지오그래픽 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미는 과테말라 타이거 럼프라는 타란툴라 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타란툴라는 현재 과테말라 타이거 럼프라는 타란툴라구요 암수구부는 귀찮아가 안했어요 워낙 사이즈가 작아서 나중에 성체 대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굳이 생식기를 확인하고 싶지 않네요 자 이 과테말라 타이거 럼프는 굉장히 소형종에 속하는 타란툴라구요 다 컸을때 성체 기준으로 8cm에서 10cm 내로 큰 소형종 타란툴라 입니다 보통 타란툴라들 중형종이 15cm 그리고 대형종이 20cm 19cm 20cm 정도 되는데 그런걸로 치면은 이 타이거 럼프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타란툴라구요 크기는 작지만 발색이 굉장히 이쁜 오우 왜그래 오우 날 물어 이 자식이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색깔이 밝고 아름다운 그리고 꼬리 쪽에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발색이 매력적인 타란툴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미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헷갈릴 수 있는게 이제 과테말란 타이거 럼프랑 코스타리카 타이거 럼프가 있는데 이 둘의 네임을 한 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스타리카 타이거 럼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절지 생활을 하면서 코스타리카 타이거 럼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도 키운다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중에는 많이 풀려 있는게 과테말란 타이거 럼프구요 둘이 비슷해요 그냥 산지 차이구요 발색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발색 차이가 조금 있구요 코스타리카 타이거 럼프랑 과테말란 타이거 럼프 발색 차이는 제가 사진을 지금 링크를 걸어줄텐데 이미지가 이미지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이거 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에는 굉장히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거미입니다 아 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느냐 유체 때 굉장히 작습니다 유체 때 굉장히 작아서 먹이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밀엄 보통 극소 사이즈 있죠 밀엄 극소 사이즈도 유체 사이즈 유체한테는 이 과테말란 유체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소 사이즈 밀엄도 다 잘라 주셔야 돼요 제가 먹이를 언제까지 잘라 줬냐면 이 사이즈가 될 때까지 잘라 줬습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2.5cm와 3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잘라 줬던 것 같아요 너 왜 계속 나오려고 그래 응 거기 있어 그리고 처음 거미를 키우시거나 초보자분들은 이제 좀 먹이를 주실 때나 좀 키우실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대신 성장 속도가 이제 빠른 편입니다 성장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는 있어요 워낙 작아서 별로 커지는 느낌이 안 들지만 그래도 탈피할 때마다 크는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합니다 이거 갑자기 거미줄 치니 너 먹이도 없는데 일단 먹이를 먹이 한 마디 줘볼까요 먹을까 먹이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극소 밀엄을 하나 줘보겠습니다 요즘 먹이를 밀엄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번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먹을까 또 영상 찍은데 한번 먹어줘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먹나 보네요 뭐 영상 찍 다 먹으면 먹겠죠 자 이 코스타리가 타이거 럼프 아 코스타리카레 이 과테말란 타이거 럼프는 일단 성장 속도가 괜찮아서 보통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키워내는 뭐 어렵 성장 속도 면에서는 어렵지는 않다는 거 다만 먹이를 좀 잘 줘야 된다는 거 뭐 다른 거는 다른 거미들처럼 습도 잘 유지해 주시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사육장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나중에 성쇄가 돼도 지름 한 15cm 15cm에서 20cm 안쪽이면 뭐 알아요 다 거기서 완벽하게 사육이 되기 때문에 그 성쇄가 되기 전까지 뭐 그렇게 큰 통에 사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 좀 좋다고 볼 수 있죠 엉덩이 춤을 추네 영상 찍으니까 신나서는가 먹이는 안 먹네요 먹이는 빼주겠습니다 이 과테말라 타이거 럼프는 위협을 받으면 엉덩이를 치켜드는 그런 습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하면 엉덩이를 오우 씨 나왔어 이 자식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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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들어 보내고 어이구 씨 이따 넣어야겠네요 하여튼 뭐 그래 이렇게 구경하려 여길 붙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습성이 있고요 지금 엉덩이라 안되네요 엉덩이 돌고 싶지가 않은가 봅니다 보면 이렇게 이동하는게 굉장히 순하죠 빠른 거미가 아니라서 순한 거미입니다 순한 거미라서 뭐 키우는데 키우는데 어렵진 않고요 이따 이 자식 넣어줘야지 이거 너무 산만하네 한 번씩 키워보시기에 좋은 타란툴라입니다 기회되시면 키워보세요 요즘 뭐 매물도 많고 굉장히 키우기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미라서 가격도 가격도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고 키우기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나 둘씩 개체들 거미들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거미가 많아요 그래야 거미들 위주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기회되면 전갈이랑 진에는 장수진이랑 왕진에 밖에 없지만 일단 뭐 전갈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 사용 노하우도 올릴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